시민이 행복한 의왕의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3월 의왕 60초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2021년 제1차 의왕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더더욱 발전할 의왕시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활발한 활동 기대하세요. GTX 시노선 의왕역 정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의왕역 정차를 위한 세계기관의 협력을 극대화! GTXC 의왕역 정차 무조건 무조건이야! 공공어린이 놀이터 관리를 위해 제2기 놀이터 프렌즈를 위촉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로 다함께 고우 고우 고우! 한 달간 의왕시의 소식을 신속하고 알차게 의왕 60초 뉴스 다음 달에 찾아뵙겠습니다.